어흠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모님? 어 우리 며느리가 다 얘기해놨다고 하던데 며느님 성함이? 우아진? 아 네 사모님 입회 절차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근데 사모님 예전에 저희 호텔 자주 이용하시지 않으셨어요? 네? 아니 전 자주 뵙던거 같아서 아뇨 나 이 호텔 처음인데 아 분명 자주 본 얼굴인데 웃어봤더라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